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. 오늘은 교보증권영업부의 윤혀민 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십니까. 네 반갑습니다. 오늘은 수요일에 나오셨습니다. 그나마 조금 이슈가 덜 하네요. 수요일에 나오시니까. 아 그렇습니다. 내일이 좀 기대되는 상황인데 오늘 좀 일찍 나왔습니다. 네 좋습니다. 자 그럼 어떤 이슈 2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갤럭시 S22의 인기몰이 심상치가 않습니다. 첫날 자급제 물량이 모두 동났다 완판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폴더블폰에 이어서 삼성의 스마트폰 판매가 또 좋은 성과를 보여줄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데요. 자 갤럭시 S22의 앞으로의 추이도 지켜보겠고 삼성전자의 주가도 간단하게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출시, 본격적인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에도 역시 뭐 이 언팩 행사 할 때도 뭐 긍정적인 평가들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실제로 판매로도 잘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좀 커지고 있네요.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한 2억대 후반에서 3억대 많이 팔 때는 3억 후반 때까지 파는데 사실 이제 총 판매 대수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가 라인 현대차로 보면 제네시스 라인으로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게 이제 갤럭시 S22가 될 거 같은데 이게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2000년대에는 그러니까 2020년에는 사실 좀 많이 못 팔렸던 게 사실이에요.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고 있고 올해 한 2700만 대 정도가 거의 한 전체 판매량이 한 10%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이제 판매되는 비율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다 하더라도 어쨌든 임팩트는 크다고 볼 수 있을 거 같고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팩 행사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기가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이제 22일인가요? 22일 날 제가 알기로 지금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1일입니다. 21일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이제 갤럭시 S22가 약간 좀 두 가지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사실은 이제 노트를 쓰시던 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노트가 어떻게 보면 약간 단종이 된 듯한 느낌 있죠.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그먼트를 합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S22에서 약간 이제 좀 큰 시리즈로 가는 것들은 이제 여기 어떻게 보면 펜도 좀 탑재가 돼 있고 사이즈도 좀 커지면서 울트라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노트의 대체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그먼트를 좀 합치다 보니까 이제 S22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냥 원래 쓰던 갤럭시 시리즈에다가 이제 패드까지 그러니까 노트까지 이제 합쳐진 버전으로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지도 좀 다양해진 것 같고 시그먼트도 합쳐진 모습 거기다가 이제 가격대는 이제 전작과는 좀 동일하게 물론 이제 부품이 이런 게 올랐지만 그래도 좀 가격을 좀 동일하게 좀 하면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존에 쓰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에 대한 부담은 최대한 줄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14일 날 지금 이제 사전 판매 예약에서 지금 완판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4일부터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전 예약 판매가 지금 시작이 됐죠.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보니까 뭐 그 약간 그 메인 색상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각 그 컬러가 있는데 그린이랑 팬텀 화이트가 좀 이번에는 가장 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15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전 판매를 21일부터 개시를 한다고 되어 있고 공식 출시일은 이제 25일인데 결국 21일부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저는 이번에 삼성전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반도체도 있고 파운더도 있겠지만 휴대폰도 거기에 좀 한몫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S22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애플의 좀 약간 대학마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 작년에 보면 실적이 엄청났죠. 엄청 좋았죠.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애플과는 좀 다르게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개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휴대폰 판매 대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는 회사입니다. 근데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애플보다는 좀 낮다는 점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좀 시그니처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좀 전 세계적으로 인식이 좀 그래도 애플보다는 좀 덜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좀 세그먼트가 좀 합쳐지고 좀 어떤 이런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또 이제 폴더골폰이라는 새로운 폼팩터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 개척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번 상반기에 얼만큼 팔리냐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주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시할 때마다 평가들이 좋고 판매도 잘 되고 있습니다.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폰이 또 인기를 엄청나게 끌었었고 자 이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스마트폰의 실적도 주가에 좀 반영될 수 있는 실적을 개선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만 계셨으니까 스마트폰을 잘 안 바꾸셨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도 밖에 좀 나가야 되겠고 오픈하는 이런 기운들이 도니까 스마트폰 바꿔야겠다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것들도 한 몫 하겠죠. 그렇죠. 사실 최근에 보면 스마트폰의 사양이 좀 고사양화가 되고 그러니까 한 2년마다 이상하게 바꾸는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휴대폰들이 대부분 다 중저가라고 하더라도 사양이 고사양화되고 웬만한 게임이나 이런 게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휴대폰을 빠르게 어떤 시리즈가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셨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확실히 좀 대형화가 되고 이제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외부 활동을 좀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휴대폰도 하나의 중요한 소비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또 바꿀 수 있는 트렌드가 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게 좀 조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 좀 타이밍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봄에 한번 갤럭시 S22가 얼만큼 팔리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